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이학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학영 전문의원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올라도 좀 너무 올랐어요 안 오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겁날 정도로 반등폭이 커지고 있고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반등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 보면 기술주도 기술주지만 또 에너지주들이 사상치고가에 직행하는 종목들이 나오니까 그만큼 주시장은 서로 올라가는 것들이 꽤 많은 그런 한우의 흐름을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나스닥 1.8% 올랐습니다 S&P500과 다우더 각각 1% 남짓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견조한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것인데 한 3가지 정도 경제지표가 있었습니다 GDP가 있었고요 내구제 주문이 있었고요 매주 한 번씩 발표되는 신규 실업정부 건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모두 좋게 났습니다 GDP랑 내구제 주문은 생각보다도 좋게 났고요 신규 실업정부는 낮을수록 좋은데요 이런 것들은 지난달보다 워낙 더 낮게 나왔고 지난주보다요 9개월 만에 철저치 났습니다 그런데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좋으면 금리에 계속 올리면서 기준금리에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 11월, 12월 금년에 발표된 12월 물가진수같이 모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을 구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언제라도 이런 것들은 반대되는 논리 다음 달 초에 바로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FMC에서 또는 어떤 결론가 나올지는 똑같은 것을 동전의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 별로 보면 필수 소비자료를 제외하고는 오늘 못 올라왔는데 특히 가운데 보시다시피 에너지 주식이 오늘 3%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코로나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겠지만 쉐벌원이 7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어제 배당 인상을 발표했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 엑소모빌도 가만히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모빌은 오늘 사상적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주식이 끝났다 이제 사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건 개인들의 입장이고 기한 투자는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융 시세, 상품 시세 좀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라든가 미국 달러는 오늘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말씀드렸던데 유가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금값 같은 경우는 가파른 상승세로 보이는데요 어제부터 약간은 고점에서 약간은 되밀리면서 일단은 숨고르기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을 일단 해석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좋았고요 그리고 좀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도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도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이 종목을 두고 또 그런 얘기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실적 이거 안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속보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나 이렇다 보면 자동차 회사는 실적이요 우리가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같은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모든 제품과 달리 매달 판매 내력이 정확히 각국에서 발표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는 생산되면 그냥 다 팔리는 구조 거의 대부분 작년 말에 제가 좀 남았지만 거의 다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 대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테슬라, 지에 마찬가지 큰 의미는 다른 업종보다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9%나 올라가면서 바닥 대비 한 60% 이상 올라갔을 거고요 12월부터는 저점 12월 이후에선 최고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 늘 좋아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개인 투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 순매수가 작년에 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고를 역시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요 간단히 보이다시피 예상보다 컨센서보다 좋게 나온 것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판매 대수는 올해 18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50% 정도 성장하기로 했는데 그걸 맞출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보다 다른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투자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숫자라는 건 너무나 명확히 나오는 거고 중요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 의견 변화는 결론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중립적인 애널리스트가 크게 보면 골더만삭스나 시티, 외드부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구겐하임이나 온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매도기로는 보이고 있고 벤커미네카는 중립국으로는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제 가격이 나온 다음에 숫자가 나온 다음에 올해 목표 주가를 올린 곳이 한 6군데 정도 있겠고요 반면에 내린 곳도 한 2군데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인하가 올해 작년 말에 프로모션 형태였고요 이번에는 품목별로 20%를 내리면서 주요 국가가 다 내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거의 1억 하던 곳이 8천만 대 중만대로 모델 Y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시는 분 다 계시겠지만 그만큼 전체적으로 가격 인하에 대해서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망했다 큰일 났다 얘기를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주 입장에서도 걱정했고 어떤 분들은 안 갖고 계신 분은 그것 봐라 테슬라도 끝났다 많이 얘기했지만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각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는 긍정적 시각이 조금 더 많은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일이 여전히 압도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의 경쟁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싸냐 비싸냐 헷갈리거든요 참고적으로 보면 저렴한 자동차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돌아 가끔 보이지만 GM 볼트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 2, 3년 동안 올리지 않고요 작년에 조금 올려놨어요 흐렸던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올려온 상태에서 테슬라가 내리니까 약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전에 처음에 다른 GM이 됐건 BMW가 됐건 전기차 가격 자체랑 테슬랑 비교하면 테슬랑 훨씬 비싼 느낌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가 훅 내리다 보니 이게 테슬라만한 게 있냐 없냐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와중이 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는 각자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자에 필요한 것은 숫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숫자 이상 이하가 없는 것이 미국 시장의 특징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모델3, 모델Y 그거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다 나옵니다 아직은요 모델3의 재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3가요 작년 11월, 12월에 한참 비싸올 때보다는 많이 줄었고요 작년 말에 많이 바닥까지 올라갔다가 또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모델Y거든요 모델Y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델Y는 작년 12월 말에 많이 올렸고요 바닥했다가 이번에 올랐다가 다시 내린 시점이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실제로 이번에 상당한 일정 수준의 효과는 있다 없다 효과는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꽤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같은 데서도 수요가 꽤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발표는 1월 넘어가야 되겠지만요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재고 추이를 보면 테슬라의 전략이 좀 먹혔다라고 일단 지금까지는 중간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테슬라 주가에 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10% 넘는 급등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에너지주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엄청난 주주환원 정책이 나왔고요 그대로 주가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질까요? 단순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주주 친화 정책 기본적인 개념은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어찌든 어떻게 됐건 간에 앞선권에서 설명이 나왔겠지만 소위 재벌, 횡재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신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엑소모빌이라고 비판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 얘기고 민주당 쪽의 얘기지만 지금 공화당 쪽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바뀌고 있고 하원, 양원이 상원이 권력 분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쉽게 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튼 쇠분은 4.8% 올라갔고요 엑소모빌은 오늘도 역시 같이 올라갔습니다 4%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후가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전목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애플은요 한 1.4% 올라갔는데요 오늘 글로벌 스마트폰 실적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출하대수가 애플도 많이 내렸습니다 13.9%가 내렸고요 삼성이 2위 아닙니까 지금요 15.6%가 줄어들었습니다 샤오미는 무려 26.3%가 줄어들면서 여전히 애플은 선방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점유율은 더 올랐다고 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스터카는 1.3%가 내렸습니다 실적은 다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올해는 슬로워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현을 했고요 LVMH가 우리나라에서 유럽 주식을 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주식을 뭐하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LVMH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1.1%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후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약간 밀렸지만 장중에서 사상 최후가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유로를 기록했고요 매출은 17%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주류 있죠 헤네시의 주류가 11%가 올라갔고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시계 핸드백이 되겠죠 20%가 늘어났고요 향수 화장품 10% 시계 귀금속 10% 등등 했고요 에비타 기준은 23%가 늘어났고 마진은 26.6%로 올해도 조금 올라갔고요 2023년에도 자신감을 빌었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이 오너가요? 그렇죠 일라마스는 저 밑에 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 늘 말씀드린 선호하고 여러분들이 사시고 이런 거 주위에 사시면 꽤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장기 투자가 여전히 효과적이 있다는 걸 이번에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LVMH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IR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수치를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LVMH 사이트만 들어가서도 많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VMH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겁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실 랠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추가적인 종목들 한번 더 살펴볼까요? 아니면 다음 네, 추가적인 종목을 못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늘 슬쩍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나 행동 발표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소위 저병 항공사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는 라이언웨어라고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있는 에어아시아가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항공사입니다 저비용 항공사니까 엄청 규모가 큰 건데요 어떤 세계 3위이자 미국에서는 1위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오늘 3%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 그리고 이익 그리고 전망까지 약간은 부족하게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 쇼피파이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기한 거가 12년 만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서비스 요금을요 이러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좀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요즘 보면 산업재가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가는 여전히 고점들이 반투막이지만 보영이 예전히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작년 내내 로키드마틴 같은 것들이 사상체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보시면 산업재에서 사상체 효과가 은근히 많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오늘 3.4%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요 유나이티드 렌털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중장비 대여 1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중장비 대여한다는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방에 가다 보면 그걸 하는 회사인데요 유나이티드 렌털이 9.9%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요 또 비슷한 부류로면 트랜스다임이라는 기업들도 오늘 또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는 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은 시간에 의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 대한 차익보다도 약간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조하는 정책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2월 1일자로 신규 편입되는 배당 기적주들이 좀 있다고요 배당 기적주는 여러분들 많이 선호하고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S&P500이다 아니면 중형주다 소형주에 따라서 약간은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주로 이해하는 배당 기적주는 S&P500 기업이고요 25년 이상 배당 올려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맨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꾸는데요 이번에 2월 1일자로 결국 새 종목이 편입이 확정돼서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노드슨이라는 것이 59년 연속 배당했는데요 노드슨?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물류에 관련한 것에서 정밀기계 쪽으로 하는 회사는 정밀기계 하는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5년이라고 했는데 59년 연속 배당하는데 왜 이번에 들어갔냐고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500이 작년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9년 연속 배당한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CH로빈슨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물류기업인데요 25년 연속해서 이번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기업이 CH로빈슨이 되겠고요 제임 스모컬슨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잼뉴 아닙니까? 잼뉴로 많이 아실 텐데요 역시 25년 이상 배당 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이 공교롭게도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플러스 났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워낙 안 좋았잖아요 최근에 보름 정도 올라서 그렇죠 그만큼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장기적으로 계속 좋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노블 같은 경우는 그걸 모아놓은 것이 지수가 되겠는데요 최근 1년 동안 0.5%가 내린 반면에 SMPM은 요새 많이 회복돼서 7.5% 나스닥도 많이 회복돼서 16.4% 하락했지만 압도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이 선방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가 계속 선방을 해왔습니다 최근 보름만 우리가 좀 보고 있었는데 1년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분명히 배당주의 선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노드슨과 CH 로빈슨, JM 스머커 그리고 ETF도 오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똑같은 시간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출발 성공 투자에 이어집니다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